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민주당이 흘러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분위기를 정상적인 것도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사람은 맞네, 민주당에는 정상적인 거 없었으니까 비정상이었던 거를 막장으로, 개막장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겠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그 자체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있고, 혼자만으로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내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있고요. 심지어 자식에 대한 사법 리스크까지 있는 사법 리스크 그 자체인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방식의 차이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이러다가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씌워지고 나가리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 대표 주자가 지금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송영길이는 이재명한테는 구세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기 지역구의 어떤 인천 계양을 그거를 이재명한테 내어줬고요. 그 덕분에 이재명의 국회의원이 됐고, 그거를 발판으로 당대표까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작에 몇 년 전에 정리가 돼서 지금 이제 뭐 빵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재명이가 저렇게나 버틸 수 있었던 진짜 뭐 딱 한 가지 원인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그건 뭐 송영길 말고는 없거든요. 그만큼이나 영길이가 이재명한테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요즘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반응을 보고 있으면은 이거 진짜 작정하고 영길이를 팽시키겠다, 손절하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길이 같은 경우도 그래도 다섯 원이다 보니까 눈채만큼은 빠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씨의 사법리스트과 연관이 되어 있는 수행 비서였던 배모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배모 씨에 대한 공판도 최근에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배모 씨의 반응이 좀 눈에 띄는데 그 반응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 좀 심상치가 않다. 연길이까지 저렇게 팽당했다라고 하는 걸 배모 씨가 느끼고 있을 텐데 그 배모 씨가 재판 마지막 즈음에 자기의 어떤 심정을 읽었던 그 이제 내용을 듣고 있으면은 이 배소연 씨 또한 마찬가지로 이름을 얘기해버렸는데 뭐 상관없겠죠. 그쵸? 배모 씨라고 슬픈 얘기하다가 갑자기 배소연 씨라고 얘기가 나버렸는데 어쨌거나 배소연 씨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봤을 때는 이 배소연이도 성형길이만큼 돌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검찰이 이번에 경기도 법화유용 의혹이 있는 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의전이 됐거나 법인카드 유용이 됐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배소연 씨가 거짓말을 했다. 이것도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그 범죄면을 쭉 읽어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고개가 갸우뚱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선거 기간 동안에 법인카드를 사용해가지고 밥을 사줬다. 그거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길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배소연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잘못한 게 맞죠. 검찰이 지금 혐의에 따르면, 판단한 혐의에 따르면 근데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7만 8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8천 원이 아니라 억 단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두호 장관이 했던 얘기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인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7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 정도만 주고받아도 구속이 됐던 사례가 빈번한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 단위가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기는 커녕 불체포 특권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지금 버팅길 수도 있고 아예 지금 그냥 검찰까지 가가지고 자진 수사를 받겠다라고 생쇼를 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두호 장관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누구였던 겁니까? 바로 배소연 씨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 이성만이가 됐거나 윤관석이가 됐거나 이런 인간들은 지금 뭐예요?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으로서 그렇게 버팅길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영길이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 지역구를 이 지방한테 넘겨줘버려가지고 국회의원이 아닌 그냥 뭐 민간인인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논란에서 배소연 씨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영길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영길이도 공포감, 내가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잘 보여지는 게 뭐냐? 이번에 그 이재명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가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라고 얘기했던 거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 이재명이가 자기 어떤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라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영길이가 보이고 있는 반응이 뭐였습니까? 진짜 길길이, 송영길이라서 그런지 길길이 날뛰고 있거든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다, 검사 탄핵 기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막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나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문서에 불과한 것이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지금 포기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영길이가 지금 대놓고 나서서 이재명을 뭐라고 규정 지은 거예요? 투항주의자다. 검찰이 지금 투항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이재명이가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낸 거 그게 이제 즉흥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 그 준비되어 있는 원고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안 들어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재명이가 즉흥적으로 그 일을 꺼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장 그러니까 당황했을 법한 사람은 누구였을 거라는 거예요? 송영길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지역구 내줘서 국회의원도 아닌 상태인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이재명에 나서가지고 준비되지도 않은 원고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저렇게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내놓으니까 영길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어? 이놈 봐봐라. 나까지 지금 팽하려고 하나? 유동규나 등등등 다 팽했던 것처럼 나까지도 생명의 은인인 나까지도 팽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송영길이가 길길이 날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길이가 지금 꽤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혁신기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싸워달라. 검찰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가 신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기소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고요. 특수부 검사들, 사건과 증거를 조작하고 변호사로부터 무슨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버젓이 검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먼저 우리가 본보기로 기소를 해야 된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메시지는 그냥 하나로 정리해서 뭐겠습니까? 검찰을 지금 상대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혁신기구한테 너네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 팽하려고 한다면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도 뭔가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영길이가 대놓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경우는 처음인 것 같고 심지어 이재명을 지칭하는 듯이 투항주의자라고까지 표현한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이나 영길이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길이가 불안하다고 한다면 누구는 더 불안하겠습니까? 아니, 배수연 씨 같은 경우는 불안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거 막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영길이 같은 경우는 지 패거리도 있고 민주당의 다선 의원이고 심지어 당대표까지 했던 그런 양반인데 그런 양반조차도 이재명한테 팽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렇게나 날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배수연 씨의 입장은 과연 어떻겠냐고요? 너는 뭐 국회의원도 아닌 것이고 나는 그냥 일반인에 불과한 사람인 것인데 송영길이조차 팽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냐? 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배수연 씨의 반응이 이번 재판에서 잘 들어 났다라는 거예요. 배수연 씨가 미리 준비한 A4 한 장 분량의 입장문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읽으면서 흐느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철저하게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탓으로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선거에 영향을 줄여던 목적은 절대 아니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이제 정진상이나 김용 비슷한 어떤 그 처지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과 김용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배수연 씨는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진상이나 김용은 자기에 대한 범죄함이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에 반면에 배수연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요? 정확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도만 달랐다라고 지금 이제 항변하고 있는 것뿐인 것인데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김용과 정진상 두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재명과 소통이 되고 있고 이재명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고 배수연 씨는 송영길이가 팽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팽당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김용 정진상과는 다르게 범죄함을 모두 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배수연 씨의 입에서 김혜경 씨의 김이라고 하는 글자가 등장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의 이 자가 등장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송영길이조차 저렇게 이재명한테 배신을 당하고 팽당했다라고 느껴가지고 날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배수연 씨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시간 문제에 불과한 것이겠죠. 과연 그랬을 때 김혜경 씨는 어떻게 또 반응할지 그리고 아들은 남이다 라고 했던 이재명이가 그 상황에서 김혜경 씨는 또 뭐라고 지칭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높은 확률로 김혜경 씨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